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. 나랑 너무 달라. 달라? 네 본 모습이 저기 있는 때만. 저 사진 속에서는 되게 밝아. 지금은 왜 안 밝아? 왜 안 밝아?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입 붙여지는 게 힘들어요. 살기가 너무 힘들어. 하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어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